안녕하세요 하따모 안마입니다. 오늘은 블랙핑크의 리사 화장을 해보겠습니다. 블랙핑크 리사 머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죠? 아하하 예 필미 리사가 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구요. 랩을 한국 사람도 하기 어려운 랩을 얼마나 잘하는지 참 대단해요 머리카락이 빠졌어요. 붙여볼게요. 머리카락이 스티커로 만들어서 잘 떨어지네요 리사가 보니까 브라운 눈썹입니다. 그래서 브라운 눈썹을 칠하겠습니다. 브라운 머리카락 저기로 치우고 요즘은 다 브라운 눈썹을 칠하더라구요. 머리카락이 브라운이니까 깔맞춤 하느라고 브라운 눈썹을 칠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사가 아이라인을 되게 진하게 했는데요 음 진한 색깔 진한 브라운 이거로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. 싹 올려주고요 언더도 조금 그려주고요 그리고 살짝 눈을 감았을 때 살짝 푸르딩딩한 눈빛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푸르딩딩하게 요거를 살짝 이 퍼플 연한 것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그리고 아이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아이홀을 살짝 그려볼게요 짙은 색으로 아이홀을 살짝 짙은 색으로 아이홀을 그리고요 그리고 좀 반짝반짝한게 들어가면 예쁘겠죠 아무래도 무대화장이니까 반짝이를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파란색깔 반짝이 요거를 붙여볼게요 반짝이를 여기다가 그리고 파란색깔 반짝이를 찾아서 파란색깔 반짝이를 또 붙여보겠습니다 네 한쪽도 4개 만들어 볼게요 반짝만 4개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파란색깔 반짝이 붙이고요 리사 입색깔은 약간 시커머쭉쭉한 색깔이던데 이제 페리페라핑크 요거 약간 자주색깔 갖고 왔습니다 음 굉장히 벨베티하고 부드럽군요 페리페라핑크 자주색깔에다가 살짝 오렌지색깔을 섞어 보겠습니다 살짝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걸 아웃라인으로 핑크색을 한번 그려볼게요 볼륨 빵빵한 리사 입이 완성되었습니다 빠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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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블랙핑크 블랙핑크 리사입니다 리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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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 조용히 가요 빠빠라 뱀다 뱀다